오늘 월요봄 바로 가 빨리 사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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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싶었는데 드디어 찍네. 좋잖아. 원희를 따라가면 어떤 곳이 나올지. 우와. 제가 어머니가 갔던 밥집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찾고 있는 거야? 올 때마다 너무 좋아. 좋잖아. 예쁘잖아. 왼쪽으로 가면 돼. 여기야? 비미방? 웨이팅했나보네.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파스타 먹을래? 리젓토 먹을래? 파스타. 저희 스테이크 인셋이랑요. 청양고추 해산물 이거. 이걸로 주세요. 레모네이드랑 골든메달 스파클링. 이런 장갑 처음 껴봐. 그게 무슨 장갑인데요? 정말 실용성 없는 장갑이라 생각했는데 핸드폰 할 때 참 좋네요. 맞아요. 싸움 잘하는 장갑 같지? 맞아요. 사과 좋아. 너무 달지 않아? 이거? 뭘 안 좋아해? 맛있겠다. 땅이 엄청 따끈따끈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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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접사보실. 잘 먹는다. 토끼가 진짱네. 검은 토끼처럼 먹어볼게요. 수란이 들어있네요. 오늘 석이가 사주는 밥 맛있게 먹을게요. 맞아요. 이번에는 돈을 체납하지 않을걸 지금. 강아지 통장에 10만 원 안 넣었다고 티넘 얘기만 하시네요. 인합자지. 그냥 돈 안 낸다고. 맛있네요. 택배기를 막 먹고 있어. 그러니까 벌초할 때 그 냄새 나는데? 23년에 더 멋진 일이 일어날거지. 내년은 15만 명이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말고? 나 오늘 올해 5. 올해는 취소. 올해는 15만 명이 목표예요. 왜냐면 작년 목표가 5만 명이었으니까 목표를 국회 잡으면 언저린 가잖아. 감사합니다. 안에 있는 빨간 국수는 매우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49,992명이었죠. 시는 항상 약간 모든 걸 편하게 주지 않아요. 약간 애매하게 주지. 항상 한 번에 주시는 건 없어. 이런 건지 몰랐는데 이름이 뭐였지? 몰라. 석이가 싫어하는 것만 나왔어. 스티크 많이 먹어. 청양고추 못 시키길래. 맛있었는데. 맛있네. 맛있으니까. 여기가 한식이랑 양식 퓨전이네요. 진짜 맛있어. 고생 안 뜨게 조심해. 뜨거워서. 형도 티면 안 되는데. 특히 노란색 부분 찍고만 해봐. 오빠가 되게 깜찍하다. 진짜 맛있어. 고기를 나도 깜찍하게 썰어주고 있지. 항우 위에서. 날을 예. 항우 위 한 게 아니었어? 날을 예. 날을 예. 아우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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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시러워 드린거 같지? 뭐야? 미소년같은거 아니잖아 짧게 잘라 약간 많이 기르겠네 이것보다 조금만 기른거 알겠지? 맛있게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일어나요? 응 가자 추워 어 향은? 목소리도 아직 야무지게 했네 우리 저거 뽑기하자 여기서 한 번 사진찍아보자 여기 사랑원 제물 이거는 자기 띠드로 뽑는거야? 머리 개지 개지잖아 아 베뛰지 아 지폐밖에 안된다고 이거 지폐 눌렀다고 생각했지? 하나 세고 있었어 세고 세고 포인트 이렇게 주네요 응 뽑아보세요 재물은 안다 이런건 하긴 싫고 우리 월숭이나 개로 하자고 사랑원은?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거 보고 분명히 뭐가 있어 사랑이 어떻게 될지 안녕 아니야 일어난 거야? 네 뭐예요 승희? 턱스티 이거 원래 밟아야 돼, 그쵸? 어휴 안 열려 힘을 줘보세요 턱스티 가입으세요, 아빠님 저거 원래 망치력 되는 건데요? 망치가 있어요? 아, 여기 있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똑똑한 친구네 똑똑하네 뒤지에다 뽑으면 어떡해 망했지 턱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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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네요 초딩 친구가 알려줬어 턱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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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시끄러워 아으... 턱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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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턱스티 턱스티 여기가 청수당이에요? 네 여기 웨이팅이에요? 까페인데 웨이팅이 이렇게 길어? 네 그런 거 같아요 우와 여기 근데 멋있긴 하다 안에 요즘 촬영 같은 거 못 할 것 같아 와 웨이팅 좀 하고 찼다 웨이팅 좀 꽉 찼어 그냥 다른 카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멋있다 2층 양옥 와 이거 온실처럼 해놨어 여기 안 갈 거지? 한옥 가고 싶다 했지? 형이 그렇답니다 응 옛날에 익산동 뜨기 전에 이 골목 다니는 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어둠컴컴하고 아무것도 없었잖아 몇 년요? 이게 10년 전입니까? 10년 아니에요 그랬네 내가 23,4살 때 여기 돌아다녔으니까 10년 전?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머스타드였지? 응 귀여워 하나는 얼마예요? 아 이거 8,4살 이게 근데 뭐예요? 그리퍼리다 그리퍼리 아 그리퍼리 아 시바랑 코메올라 토끼네 시바랑 시바 시바랑 시바 중간 카페 가고 싶어요 정어리는 카페요? 응 산업 카페로 가면 되는데 그런 데는 다 웨이팅이 많지 않을까요? 진짜 어둬낼까요? 조금은 멀어버린 거 없어요 20개 나왔나봐 달콤한 까칠한 2사츠를 보려고 사치자만 부려만? 달콤한 사치를 한 번 부려볼게요 지나가다 얻어걸렸네? 이거 뭐야? 진짜 얻어걸렸다 수요 미식회 나온 대로 한번 와봐네 바나나가 유명한 데인가? 여기 무슨 팬키스와 미식회 분양 달콤한 사치라고 불렀어 달콤한 사치 외식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네 이거 아직도 수요 미식회? 몰라요 유질란만? 딱 봐야 될까요? 시청자 얼굴 닦아주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자기야 왜 칭얼거려 해봐 베이비 몬스터 베이비 몬스터 이제 베이비 몬스터로 갈아타는 건가요? 아니 아직은 주최는 유진스입니다 지금 30분 동안 출사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뮤모를 보는 거예요? 응? 그 본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30분 동안 실상에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추워요 딸기 수플레 메리 인터스플레 메리? 제가 메리 인터스플레 먹어보자 메리? 메리 메리 먹을까요? 메리 메리 와 줄을 한 40분 쓴 거 같은데?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줄을 쓸까? 그러니까. 아 힘들어. 난 발이 얼었어. 우리 뭐 먹는다 했지? 응? 우리 뭐 먹는다 했지? 형아 너 메리 먹는다며? 메리 말고. 시그니처 먹는다 했지 않았어? 뼈가 앙상하게. 꼬리뼈가 아주 앙상하게 보이는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카피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난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셔봐. 아니다 나 아이스. 따 먹어 따. 따뜻한 거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아메리카노? 플레인 스플레 하나가 스플레 시간이 40분 정도 걸리세요. 40분이요? 네. 뭐가 제일 빨리 나와요? 스플레 종류는 다 40분 정도 걸리시고요. 아페인은 아크 종류는 빠르게 드실 수 있으세요. 이거 시킨 다음에 최대 40분인 거죠? 네 맞아요. 플레인 스플레 괜찮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두 잔 주세요. 네 아니시고 원두 선택 가능하세요. 산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없는 거랑. 네 준비해 드릴게요. 음료는 먼저 준비해 드릴까요? 네. 그걸 왜 만져봐 이거를? 아 그럼 주문이라도 빨리 할 거야. 그치? 응? 주문이라도 빨리 할 거야. 여러분 40분 걸린다고 합니다 40분. 이게 5인 1인고. 커피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커피 다 먹어버리거든요. 거기 커피 나눠달라 할까 그러면? 응. 됐어. 하나만 먼저 달랄까? 하하하하. 아니야. 우리 그거 볼까요? 뭐야? 점. 난 어딨지? 어 뭐야 이거 스플레 구매 시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 있는데? 응. 어 내가 이거 시술해 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스플레 구매하면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 쿠폰을 발견해서 원이가 아메리카노 한 잔 환불 받으러 갔습니다. 아주 알뜰살뜰이죠? 옷장은 환불 받았어요? 나중에 오신 뽀사기분들도 이 뽀키 뽑으시면은. 그러게 이거 천 원인데 뽀키 천 원 하고 나서 그거 하면 이득이다. 커피 먹을 거면 이 결심 이득이다 진짜. 누가 먼저 읽어볼래? 원이부터 읽어볼래요? 응. 원이 1년 5는 어떨 거래? 읽어줄래요? 오시고. 원수가 대통하여 경영하는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진대요. 평상시에 늘 덕을 쌓았으니 그 결과 많은 일이 성취하게 되겠다. 성취하게 덕을 쌓았어? 혹시 스다에 근심이 있을 수 있으나 매사의 겸손함으로 처신하나는 그 액을 면할 것인가? 원이 항상 겸손하잖아. 그러니까. 행한 일이 두 배가 넘는 이익이 오리니 나중에는 성금을 희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안에 마음을 품은 성금을 희롱해? 올해 안에 마음을 품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귀인을 만나 이리 성공을 받겠고 재물은 또한 왕송하니 마침내 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네요. 올해 완전 부자 된다는 거네. 이게 제일 좋다. 연애 온. 이거 연애 온도 똑같아. 매사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항상 그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휴식을 많이 취하래. 질병이나 사고의 기운이 가까이 오는 시기래. 잘못하면 극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유태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늘 촉각해 본질 세워야 돼.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가 왔을 때 지나치지 않고 이를 잡아야 발전이 있겠습니다. 매사에 자중하고 도보하지 않고 잘하는 카메라. 저는 마음에 듭니까? 네. 네. 진짜 부자가 되겠다. 갑자기 카메라 메모리가 꽉 채서 아이폰으로 옮겼어. 일련의 운. 운수가 좋으니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었을 것인 것 같아요. 경사가 아니더라도 틀리지 않던 일이 해결되든지 새로운 일을 잔향하는 계기라도 묻고 싶은 것 같아요. 동작에는 이상하지 않아서 화가 있을지도 모르니 환경을 바꾸거나 인테리어 가구 등의 자리를 바꿔보래.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리니 점점 상통해질 것입니다. 좋은 말 말 써놓겠지. 근데 사실 이거 나쁜 말 써놓겠지. 상통되는 소리. 건강은 머리는 쓸수록 좋아지고 몸은 쓸수록 순순해집니다. 과각하지 않은 운동으로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은 한 가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룹 활용해서 다른 분야의 기초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달의 옷. 만약 재물을 구하고자 한다면 국방이 되기라니 이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조급한 마음으로 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군요. 대체적으로 형은 돈 들어오는 수는 없네요. 그냥 무난한 하늘을 보는다는 뜻인가. 저는 돈이 완전 엄청 들어오나 봐요. 돈 수가 좋으니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거래요. 같이 꼭 둘 다 경사스러운 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무늘로 따뜻한 커피를 먹지. 와 근데 이거 진짜 따갑다 이거. 뜨겁다고?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 심각하게 뜨거워다고 그래요? 너무 허섭스럽나? 넵퀴네 쓰는 거? 이거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에이풍장 잘 나오고 싶은데. 먹자. 일단 올해는 안되네. 14만 7천명. 먹자 14만 7천명? 먹자 14만 7천명이야. 그리고 영상 일주일에 한 편씩 꼭 올리기. 규일에 영상 일주일. 최소 일주일에 라방허버 지우고 가기. 그래. 또 뭐가 있을까 채널적으로. 굿즈 제작하기. 굿즈 만들고 싶어? 응. 굿즈 만들기. 해외여행 컨텐츠 한 번 찍기. 해외여행에서 두 번 가기. 두 번이나? 네. 마지막. 마지막. 보석이도 나서 사이좋게 지내기. 보석이도 나서 친해지기야? 더 사이좋게 지내기. 내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려고. 지금도 너무 사이좋는데. 거기에 인천이 시작됐네. 한 번 봅시다. 책. 두 달에 한 권 읽기. 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지. 안 하는 것보다. 운동. 바푸 찍기? 아니야. 바푸는 아직 자신 없어. 주 2회에는 운동 꼭 가기. 최소. 보컬 레슨 받기. 보컬 레슨? 진짜. 그렇게까지 노래를 잘하고 싶어? 응. 네. 잘하고 싶어니까. 체지방 7% 만들기. 하하하. 체지방. 10%? 아니야. 13%? 13% 미만으로 만들기. 할 수 있겠지? 조금 더 착해지기. 응. 원희를 더 이뻐해지기. 톱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죠. 원희의 목표. 글씨 예쁘게 쌓았지? 1번. 입은 옷은 빨래 땅에 넣어 놓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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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도 안 되지? 이쁜 옷 더 많이 사기. 어? 쇼핑 줄이기를 써야지 쇼핑을 더 늘리기로 하면 어떡합니까?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해도 모자랄 판에. 예쁜 옷 더 산다고? 영어. 엉무. 열심히 하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난 계획자는 거 싫어해. 칠만 있으면 돼? 응. 구체적으로 계획자면 그렇게 안 하면 스트레스났어요. 먹은 거 바로 설거지하기. 집에 들으면 바로 손발 씻기. 나는 해외여행 3번 가기. 유튜브 콘텐츠는 2번 나왔는데 해외여행을 3번을 가? 네. 혼자 한 번은 똑같으니까. 하하하. 운동은 안 해? 나? 운동할지 말지 고민해보고. 수영 다닐 거라며. 같이 하는These while walking. 바comp. 땡짓. 전부 다. 정말 뜬구름답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루에 두 번 가기도 아니고.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벗은 팬데는 바로 빨래통에 넣어 놓기. 양말 뒤집어 넣지 않기. 공기 청정기 위에 빨래なので 올려놓지 않기. 음식 먹으면 물이라도 부어놓기 캔 음료 먹으면 후긴남 쓰레기통에 넣기 구입 좀 그만해 뭐라 써있는거야? 성어랑? 석이랑 더 좋은 시간 보이네 또 있어 나는 돈 많이 돈 많이 모으기 구체적인 건 전혀 나도 마찬가지 해외여행 3번 가기 나머지는 소비를 줄일 생각이 없다는 듯이야? 이거 뜬그런 자는 얘기 이거 뜬그런 자는 얘기 뜬그런 자는 얘기 나는 그래도 두 달에 한 권 주 2회 구체적인 수치 형이나 잘해? 보석이들과 약속 지키기 무슨 약속 했는데? 나 147,000명 가는 거 그리고 나 하나 더 2주에 한번 집에 가기 폴모니 오랜만에 폴모니가 너무 많이 늙어있어서 난 너무 슬펐어 갑자기 또 우울해지려고 나는 야 근데 너 나 세나의 목표 먼저 어? 금방 나왔네 금방 나왔네 금방 나왔네 카메라로 찍었으면 더 맛있어 보였을 텐데 카메라 용량 꽉 차는 건 또 처음이네 배터리 없었던 저번 있어 너 왜 오사? 웃겨서 이거 새해 목표가 웃겨서 예쁜 옷 더 많이 사기 숙돌리를 줄일 생각 없어? 뭐? 돈 많이 모으기랑 예쁜 옷 많이 사기는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에 옷을 좀 줄여야 될 거 같아 그 충돌하는 거를 보완하는 게 있잖아 돈 더 많이 벌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40분 정도 걸린다는 생각 한 15분? 20분 만에 나온 거 같지? 아니면 30분 걸렸어요 우리가 많이 떠들어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바나나에 뿌리는 거야 빵에 뿌리는 거야? 많이 계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보석이분들도 네 새해 목표를 설정해서 채널 목표는 보석이분들 같이 하는 목표입니다 같이 키우는 채널이니까 보석이분들도 약속을 시키셔야 돼 구독자 14만 7천명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친구들도 전도해 주고 주 1영상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석영장을 좀 더 푸쉬를 해야 되고 주 1회 라방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삭다려야 되고 굿즈 만들 수 있도록 라방에서 열심히 응원을 주셔야 되고 보석이들과 더 사이좋게 지나려면 우리한테 너무 악플 쓰지 말고 선불만 쓰기 보석이는 악플 안 쓰잖아 우리 악플 쓰는 사람들은 뭐라 모를까요? 풍석이라 부렸다 뿅이니까 그치 너무 유치합니다 일단은 먹어봅시다 네 맛있게는 생겼다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 잘라먹어야 되나? 그러게 오! 바로 잘려 기다려갔다? 디저트를 왜 먹는지 알겠다 맛있네 아니 우리 지나가다가 얹어 걸렸지 줄 서 있길래 와서 줄 서는데 솔직히 1시간 줄 쓰라고 했으면 난 안 먹었을 것 같아 이거 맛있다 하니까요 우리가 단 걸 싫어서 디저트 안 먹잖아 맞아요 엄청 달지도 않고 은은하게 달아서 엄청 맛있는데 맞아요 진짜요 정말 디저트 추천을 많이 안 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다 근데 맛있지? 놀랬어 맛있어서 놀랬습니다 맛있어서 놀랬습니다 진짜 맛있다 리액션 해줘 놀라서 손에 움찔 했어 무슨 맛이냐면 고름을 먹는 맛이야 응 몽골 몽골해 빨리 나가 내가 또 포다닥 먹어버렸지 우리는 카페에서 1시간 웨이팅하고 먹는 건 15분 1시간 기다리고 15분 가자 가라 south 윌리 가게 온다 stuffed 익숙한 거리죠? 이렇게 가져가세요 근데 난 싫어 어머니 배불러가지고 가족들이랑 식사 어떻게 하나? 잘 아무튼 여러분 새해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Too many 아 진짜 귀엽다 말티주지 말티추 자기는.. 자기는.. 뭐야? 퍽이죠 자기는 싸우지 말자 365일 중에서 딱 3일만 싸우자 싸울 일이 있어도 자기가 잘하면 되지 원희는 옷방만 깨끗이 하면 형 화나게 할 일 없어 형 솔직히 집에서 짜증내는 이유가 옷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형이 갑자기 짜증내잖아 나도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옷방 좀 깨끗이 쓰자 그러면 방 하나를 더 줘 바나나? 간단하 그러면 옷 보관 좀 잘하고 알았지? 네 맨날 바나나는 내가 옷 이상하게 던져 놓는 줄 아는데 이상하게 던져 놓잖아 맨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싸우지 않게 되는데 바로 싸우는 거야? 이 사람 말하잖아 방금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니 기분 나쁘게 이 사람이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많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목표는 14만 7천원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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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토끼띠에 우리 토끼같은 원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악귀같은 우리 악귀라니 악귀? 악귀 악귀라니 근데 악귀가 뭐야 악귀가 물러가라야? 악귀야 여러분 장난입니다 안녕 원이가 빨리 가야 돼가지고 이제 라방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르르 누르 호박 호박 허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오 뱅 program 재밌고 we will a kia We will a kia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